오늘은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지난 고원의 풍광을 보내드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조용히 있으면 새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장독대를 보는 이유는 장독대를 보면 왠지 마음이 푸근할 뿐더러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물론 제가 장독대를 관리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이곳을 둘러보고 그리고 해 뜨는 모습을 보고 오늘 일기가 어떻겠다 오늘 뭐를 해야 될까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절이 됐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진안고원에서 박천창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